그동안 선거 방송을 제가 많이 안 했는데 오늘 4월 10일 총선 이제 까마득하게 옛날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의문점을 전국교수모임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모임인 정교모에서 여러분들 발표를 했네요 성명서가 나온지가 8월 27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월 10일 총선 선거결과 통계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공병호TV에서 여러 번 다룬 내용이지만 또 교수님들이 분석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는 기표를 해서 표를 집어넣고 표를 세는 행위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에 다 담기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표본집단의 크기가 대개 수만의 십수만 명 수준으로 대규모인 각 지역 선거구의 본투표 혹은 당일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결과는 통계학에 있어 제1법칙이라 할 수 있는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블스에 비춰볼 때 관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통계적 성질이 근본적으로 동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 2024년도 21대 총선에서는 유독 당일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결과가 통계적 성질이 판이하다는 사실에서 사전투표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선거관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기표된 투표지를 개표일에 개표장소까지 우편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체인 오버 커스터디 투표지 관리의 연속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우편 투표 방식을 없애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개입하여 개표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선거 방식입니다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전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교수님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주제들도 1, 2, 3주제도 다 중요한데 그러면 논의가 분산되니까 여기 마지막에 결론 파트로 이야기하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지지율 평균륜 투표 유행별로 조사해 보게 되면 당일 투표가 평균 47% 거소 선탄수표가 평균 49%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평균 57%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율이 60%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가 무려 73%가 나옵니다 당일 투표의 결과보다 국외 부재자 투표 여러분들 국외 부재자 투표가 무려 10에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3%보다 더 큰 것입니다 특히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이어갔던 폭발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는 너무나 과도하여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느낌 마저 듭니다 대구 광역시라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모집단이고 모집단에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거소 선상투표 그다음에 국외 부재자 투표라는 그런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 표본집단들의 모든 통계적 특성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해야 되니까 차이가 0에서 3%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에서 13%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국외 부재자 투표의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표를 더해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과 이게 여러분들 하단이 강원, 경북, 대구, 울산 울산 지역에서 강릉시, 동해시, 속조시 이렇게 선거구별로 맨 위에 이런 푸른색은 국외 부재자 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 노란색은 관외 사전, 그다음에 점수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붉은색 점수는 거소 선상투표 득표율 좀 얕은 푸른색은 당일 투표 득표율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언제 나오는가 하니까 표를 더해 줬을 때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이렇게 국외 부재자 투표가 10에서 13%가 높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선거일에 선거장에 가지만 선거 결과는 선거를 관리한 자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이것이 고쳐질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여러분들 비겁했고 모두가 다 비겁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깔아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윤대통령이 계획한다고 계획한다고 저렇게 날뛰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저 양반은 진짜 비겁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다 깔아뭉개고 계획한다고 그 액구전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을 때려붙이는 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과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위반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8월 27일 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 나온 결론이거든요 이걸 그냥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선거를 장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유, 생명, 재산 그리고 미래에 신비한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특정 정당을 편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당 자체를 아예 안 믿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완전히 깔아뭉개던 사람이 그 힘없는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을 때려잡겠다고 선거가 없는 지금이 계획에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야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요절낸 겁니다 의료 사태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민주주의는 끝난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듣고 공 박사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월에 흘러가지고 그래도 그 양반이 그렇게 목소리를 왜 높였는지를 반드시 깨우치게 될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사든 나라이든 간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이야기죠 지나가는 법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반듯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죠 그게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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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